퇴근 시간 다 됐는데 무슨 일이야 엄마? 뭐? 이 사업회를 성속 분쟁, 진흙탕 싸움 때나? 어? 뭐야? 노조에서 이... 엄마! 아 죄송해요 엄마! 지라시 돌고 바로 성명서까지 붙었는데 내일 되면 당장 사장 자리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?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순순히 내놓는데? 사람 만만히 맞지? 한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어야매요? 상속세 해결하느라 투자자들한테 고액배당 약속하고 우선... 자네... 한때 가족처럼 지냈... 저 독사같아 인간... 호환이 다 꿰고 있네 이러다가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차지한 사장 자리인데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지 뭐 그리고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내가 받는 거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되시네 이렇게 못할 때 잘못끼리 자기야